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새 추기경 13명이 공식 서임됐습니다. 이번에 서임된 추기경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임명됐고요. 이주민과 난민 환대,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 힘쓴 성직자들이라는 겁니다. 새 추기경 서임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임 추기경들이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임 추기경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추기경의 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서임된 추기경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의 중심인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모로코 라밭 대교구장인 크리스토발 로페스 로메로 추기경,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대교구장인 프리돌린 안봉고 배상기 추기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미에서는 쿠바 아바나 대교구장 후안델라 카리다드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추기경과 과테말라 알바로 라마치니 이메리 추기경이 임명됐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냐시우스 수하리오, 하르요 아트모조 추기경이 서임됐습니다. 교회의 손길이 변방까지 닿길 바라는 교황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추기경 중에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도 있습니다.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은 교황청 종교관 대화평의의 의장으로 이슬람 순위파 최고 종교기관인 알 아즈하르와의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교황은 미겔 추기경 임명을 통해 이웃 종교와의 대화,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부에서 주교를 건너뛰고 바로 추기경이 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소속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입니다. 새로 임명된 추기경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체르니 추기경은 2009년 베네딕도 16세 교황의 부름을 받아 아프리카 주교 신호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16년 교황청 부서 산하 이주난민국 차관보로 임명돼 이주민과 난민 사목에 힘썼고 현재 난민과 이주민 업무 외에도 아마존 신호드의 특별 비서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니아 대구구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도 이주민과 난민을 따뜻하게 품어온 성직자입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교황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권이 없는 80세 이상 추기경 3명이 임명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들 추기경 역시 종교 간 대화, 이주민 난민 사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